여러분 보시게 되면 2부의 첫 번째 방송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힘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을 관철시키냐는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장 날인을 하더라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허점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장 날인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한 60일 정도 남은 시간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을 쏘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도 항상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인쇄 날인이 철회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점 약점은 없는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문제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타깃시장한 것 같습니다. kbs 2월 8일 날 kbs 9시 뉴스 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반항을 하겠죠. 그래서 힘을 좀 더하기 위해 가지고 2월 14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 날인 관철 촉구집회 가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 태극연합 대표로 계시는 이진호님께서 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충분하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공병호 박사님께 중요한 내용은 1번부터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인주로 찍어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해도 현재의 컴퓨터와 제작기술로 보면 안심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3,508곳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등록 제출받은 이후에 이게 사전선거 10일 전입니다. 사진을 포토샵을 한 후에 컴퓨터에 입력하고 최첨단 정밀 도장 파는 기계로 실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제작한 이후에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지 증가와 감속 투표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조작기술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발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진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날인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제언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예리하고 좋은 글을 쓰시는 이호식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을 관철한다 해도 부정선거는 일어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는 투표지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개표 막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서버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입니다. 수원시장 선거도 역시 막판에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버 조작은 마지막에 숫자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게 투표관리관 도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은 재검표 시에 투표지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번 총순이 끝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무슨 재검표가 있을 것입니까? 설령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1년이나 2년 후에 할 텐데 그 악도간 국가 무선 세력들이 그동안 끝까지 도장 날인한 것을 똑같은 모양으로 위조하지 못하겠습니까? 전자 개표를 폐기하고 100% 수개표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들입니다. 아니면 중앙선관의 메인 서버 내에 일어난 개표 상황을 컴퓨터 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현재 공직선거의 실상을 착하게 아셔야 되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거의 박사 수준이 되셔야 이 문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호식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 현재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공직선거는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만큼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100석 혹은 200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표가 몇 장 등도 더 필요하냐 이야기죠. 예를 들면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가 240만 장 정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240만 장 정도가 선거인수가 나오는 날짜가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 2주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됩니다. 선거인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인수는 약 4400만 정도입니다. 그 선거인수 중에서 몇 표 정도를 뭡니까 만들어야 되냐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그게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1번 2번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전 투표 조작에 필요한 유령 사전 투표자 수 가짜 사전 투표 수가 확 확산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5%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1번. 그래서 3만 7771표를 유령 사전 투표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있는 겁니다. 3만 7771표 그거를 가지고 20개 동과 거소 투표에다가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 투표 득표 수를 투입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블당 후보에게만.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쇄 날인에 의한 실물 위조 투표지가 4박 5일 사이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인쇄 날인에 의한 실물 위조 투표지 아니면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복 투표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수를 맞추려고 하겠죠.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착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1번 2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3, 4번이 여러분들 각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입니다. 1번 2번은 1단계 3번은 2단계 4번이 뭐죠 3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여러분들 특별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50% 정도는 디지털 조작이고 50%는 아날로그 조작입니다. 3번은 디지털 조작입니다. 4번은 아날로그 조작입니다. 그럼 디지털 조작을 하려면 디지털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재료가 있어야 될까요? 그 재료가 뭡니까? 투입할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수입니다. 유령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cctv도 다 가리고 시민사회단체 부방대에서 여러분들 캠코드가 촬영하는 것도 다 가리고 신분증 이미지 이름들은 즉시 삭제해버리고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선거인명부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고 동시에 먼저 인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빼앗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는 갖고 있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여러분들 찾아낸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인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선거를 지금까지 만져온 겁니다. 20대 총선이 2016년입니다. 사전투표를 12.2%인 겁니다. 이거를 2020년도 4.15 총선의 26.7%만큼 올린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했는 겁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가짜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겁니다. 대선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사전투표율 26.1%가 36.9%가 된 겁니다. 이렇게 크게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위한 240만 표 조작을 위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 2018년 2014년 11.5% 사전투표가 실시된 첫 해입니다. 2014년. 그래도 그때는 손을 안 댔습니다. 7회 지방선거가 2018년 11.5가 20.1%를 띈 겁니다. 그리고 7회하고 8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거죠. 그러나 조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1.5가 20.6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렇게 급격히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11.5에서 20.1 11.29에서 20.7 26.06에서 36.9 이렇게 급격하게 사전투표에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천만에서 한 2천만 사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투표자 그룹입니다. 이렇게 몇 십 프로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온 겁니다. 계속 사전투표율을 올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를 가장 이 전모가 여러분들 완전히 드러나게 된 이 전모가 완전히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너무 화끈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전모가 완전히 까발해진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총선의 공정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필요조건은 필요조건인데 충분조건은 바로 사전투표율을 조작 못하게 위조사 100명이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았는데 200명으로 발표하지 못하도록 그걸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총선의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러분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떻게 대성했느냐 여러분들 이 관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15.9%입니다. 선거인 명부의 100명 가운데 15.09명이 투표장에 온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22.64% 뻥튀게 한 겁니다. 100명 가운데 15명이 투표장에 실제로 왔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100명 가운데 22명이 나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냥 지금은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cctv 가려 캠코드 촬영 금지에 투표자 여러분들 신분증 이미지 여러분들 즉시 삭제해 지금은 뭐 한 달까지 되면 한 달 소용이 없잖아. 한 달 검색하니까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없어 여러분 7.5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5%만큼 뻥튀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가짜를 발표를 한 겁니다. 22.6%가 가짠 겁니다. 재보선 역대 최고치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득표수 조작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활용할 수 있는 표를 몇 표로 확보한 겁니까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3만 7,771표를 확보해 가지고 강서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거소투표가 있고 보궐선거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없습니다. 20개 동에 더불당 후보에 거소투표 득표수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 준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보시게 되면 20개 강서구청의 동 가운데 염창동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몇 표를 선거한 이 여러분들 보너스로 더해 줬는 거 아니까 2,82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한 사람은 염창동에서 5,647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합쳐가지고 5,647명이 염창동에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8,471명이 참가한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2,824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가짜 투표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가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럼 가짜 투표자는 항상 누구냐 더불당 후보 기표가 된 표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사후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게 되면 더불당의 진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를 염창동에서 51%인데 사전투표가 68%입니다. 표를 얹어준 거죠. 17.3% 김태훈은 당일 투표 득표를 44.5%인데 사전투표를 27.2%인데 표를 빼앗은 거죠. 마이너스 17.3%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약 여러분들 34%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더불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은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별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17% 정도 더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그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표가 안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관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동시에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조작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료가 바로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에 의해서 2번은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럼 1번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1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한 보완책은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 자서를 개수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가 없으면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방문한 사람들이 선거인 명부처럼 사후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 된다. 온 사람들이 1번 2번 3번 순서로 뭡니까? 홍길동 주민분 얼마 전화분 얼마 자기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소별로 염창동 몇 명 가양동 몇 명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돈이 전혀 드는 게 아닙니다. 즉시 실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안일은 끝까지 버티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핵심적인 조작 엔진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의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표를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 주는 겁니다. 위조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위조투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실제 왔는데 그것을 200명으로 만들어서 100명만큼 여러분들 위조 사전투표정을 확보한 다음에 그 100명을 전부 다 1번 기표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넣어준다. 더블당 후보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 일종의 예고편이고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만일에 선거를 만지는 그런 총책임자 하면 절대 10월 11일 날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좀 무리하게 조작을 한 것 같아요. 무리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완전히 뭐죠. 그동안 일종의 약간 가려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절반 정도인데 전산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득도 조작한 것은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투표소 단위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몇 명이 특히 관내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돈이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투표소에 상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하반신만 드러나는 투표 카메라 설정 여러분들 세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일렬번호대로 1번 그렇게 큰 뭡니까 그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일 투표 가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 명부에 이름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전투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1번 2번 순수로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 여러분들 사인 그렇게 하면 그냥 염창동에 1일차에 300명 2일차에 200명이 다 개수가 되는 그걸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조작해서 표를 못 넣는 거죠. 그 방법까지 국힘이 여러분들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가지고는 여러분들 100%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이 전산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인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아날로그 조작은 막는데 전산조작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소에서 사후 사전선거인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온 사람들 다 1번 2번 순서대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민번호 적고 사인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마치고 나면 바로 아날로그적으로 뭡니까 몇 명 투표인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방법이 이제 통과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사전 그동안 쭉 말씀해 봤습니다만 사전투표자 수 조작 문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해서 국힘 쪽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반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한민국 사전투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관철시켜 나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힘을 더해 줘야 되고 동시에 이런 필요한 것이 추가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사전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방해하는 선관위 측과 여러분들 다투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황교안 전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가 전국에 많은 곳이 여러분들 캠코드를 설치해 가지고 투표장을 향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려고 했습니다. 개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실패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필사적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사전투표자를 개수할 수 없도록 사전투표자를 카운팅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노력하겠습니까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것이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에 해당하거든요. 그 엔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측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그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사전투표를 개수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캠코드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일렬번호대로 자기 이름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사인해 가지고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뭐죠. 그냥 개수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로 몇 명인지가 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예를 들면 캠코드 같은 걸 찍으면 중복투표하는 것은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중복투표하는 걸 전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복투표에 대한 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은 주민번호 쓰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본인 사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도장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당일투표처럼 선거인 명부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그런 당일투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누가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후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참 여론화해 가지고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정말 하늘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노력하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고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내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한동훈의 결정따 선거 사기 해결의 베팅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단톡방 같은데 많이 확산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선거 문제에 관해서 타협을 해오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문제를 언급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신 겁니다. 정친 가운데 대부분이 뭐죠? 직간접으로 연류가 돼 있고 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다루기가 무척 힘드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떻든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타협을 해오신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 조금 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란 그런 사악한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으신 거죠. 협력을 하신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한 거죠. 사악함과 여러분들 그냥 타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을 하거나 손을 잡는 순간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침묵하실 때 대한민국의 선거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장대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어려워지구나 이렇게 걱정을 해온 겁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도 다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관해서 차별할 시도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윤 대통령의 앞날과 한동훈 위원장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충격바를 던질 대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앞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큰 사건이고 총선 결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공천의 차별화만 꾀한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여러분들 젊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관해서 차별할 시도한 대사건이 바로 관훈 그룹의 여러분들에서 언급한 선거 문제에 관한 개선안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완전히 뭐죠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대통령은 13년 연장자로서 그냥 여타의 정치인들과 함께 그냥 묻어서 이 문제를 덮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인식의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많이 치르게 될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모두 다 악과 타협한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그 굴레와 그 고삐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주장 정도가 아니고 관훈클럽의 토론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엄청난 뭐죠 그런 사건인 겁니다. 완전히 차별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공천 문제만 여러분들 주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전번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김경류 씨 여러분 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의 갈등에만 초점을 하지만 저는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문제에 관한 나이가 좀 든 윤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다. 나라 앞날이나 국민들의 앞날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름들 참 굿뉴스에 해당한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똑똑합니다. 그렇게 정문적 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 윤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한동훈 씨를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용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을 여러분들 맞춘 것은 출시를 시켜준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출시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지 일시적으로 서양 속담에는 스텝인이라는 표시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진출하도록 도운 그런 도움을 준 자 그렇게 표현하지만 법무부 장관도 그만한 사람이 없을 게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씨가 여러분 검사 시절에 왜 그렇게 중용되고 똑똑하냐 물론 무리한 사건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참고하더라도 핵심을 정확하게 괴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용을 한 겁니다. 사건을 맞게 되면 빠른 시간대 뭐죠 뭘 공략해야 되는지 파악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를 여러분들 중용한 겁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저는 한동훈의 차별화는 선거공학 측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일부가. 본인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잘 아는 겁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패배하는 것도 잘 아는 겁니다. 그다음 적흥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가지가 걸려있는 문제가 4월 10일 총선이기 때문에 그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은 본인이 대표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죽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발언을 안 거다. 그런데 이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해서 하나를 뭘 더해야 되냐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거나 사전투표 선거인 명수에 사후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투표수 단위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또 지겠죠. 그 문제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그런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야기를 나온 것은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데 본인이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그리고 관훈클럽 토론을 보니까 그만한 능적도 되고 자격도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대권을 가려면 법인 카드 가지고 여러분들 과일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고 한동훈 씨가 여러분 최소한 선택해야 될 것은 훌륭함과 고결함 쪽에 서야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기성의 이름 정치인들 대권의 이름 노력해왔던 기성의 여러분들 국민의힘 내부나 주변에서 대권 고지를 향해서 뛰었던 사람들과 본인을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기성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훌륭함과 정의로움과 선함과 반듯함을 향한 여러분들 모습을 보일 때 완전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보는 겁니다. 나는 그가 이런 관훈클럽 토론 뿐만 아니고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차별화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심평 씨가 보는 여러분들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학점하고 제가 보는 학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거공학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훈클럽에서 선거 문제를 언급한 것도 있고 동시에 본인이 확고하게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가장 여러분들 고결한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번에 한동훈 씨의 결정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단순하게 즉흥적인 이야기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음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어떻게 조작됐는가라는 부분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장영후 대표께서 그 사람들이 관외사전투표를 조작한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투표는 수량 면에서 관내 사전투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끈하게 조작하는 사전투표 가운데 제외국민투표와 더불어서 가장 화끈하게 조작하는 그런 사전투표 종류가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15 총선에 전국에 3,484개의 투표수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수가. 사전투표가 마치게 되면 바로 관내 사전투표함은 지역선관위로 그대로 이롱됩니다. 여기 잘 이야기하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지역선관위에 몇 표가 전달됐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사전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몇 개인지가 100명이 투표를 했는지 200명이 투표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수인계할 때 투표함 속에 몇 표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채로 여기서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484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사후적으로 작성해가지고 투표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을 해가지고 투표가 딱 끝나게 되면 몇 명이 여러분들 투표장에 왔는지가 척정이 돼야 사전투표를 뻥튀기를 못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그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악하게 제도를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자수를 모르게 아무도 측정을 못하게. 그러면 이제 관외 사전투표는 어떻게 되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거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주로 우체국 282개 그리고 우체국을 취합하는 우편집중국 24개 교환신트 2개소를 거쳐가지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배송이 됩니다. 관내하고 이런 관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편투표 봉투가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받았는지가 다 여러분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의 조작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의 과정입니다. 위의 과정.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이렇게도 조작하지만 엄청나게 조작이 심한 분야입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입니다. 이 관외입니다. 이 보시기 되면 엄청나게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전국에. 그리고 3구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잘 원하여 일어나지 않았던 데가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입니다. 이 세 지역만 빼버리게 되면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 정도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일부 빼고 보시게 되면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블당 같은 경우는 호남권을 제외하면 6.61%는 조작을 크게 많이 안 했습니다 이때는. 이때 왜 여러분들 더블 우편투표 같은 걸 조작을 심하게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언제 했느냐 딱 여러분들 요약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우체국으로 가면 우편투표가 봉투가 우편집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 우편봉투를 바꾸치게 하는 것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름 새로 장영우 대표께서 보내준 것은 우체국에서는 배달 완료했는데 선관위에서 안 받은 겁니다. 우체국에서는 배송 완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선관위는 한 통도 못 받은 겁니다. 그게 어디가 있는가 하니까 제3회 장소에서 밤을 새고 그다음 날 여러분들 배송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을 거쳐 가지고 지역선관위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워낙 우정사업이 이런 발전이 돼 가지고 반도보라님 감사합니다. 워낙 여러분들 발전이 돼 가지고 다음 날 배송 t 플러스 1일 다음 날 배송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뭐죠 24시간을 넘어 가지고 t 플러스 2일 날 여러분들 배송이 완료되는 경우가 관외 우편 투표 가운데 44에서 55%까지 여러분들 발생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의심하게 되는가 하니까 그 표를 바꾸치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공 박사님 그거 다 안 까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표를 바꾸치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시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통계학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천 개의 우편 봉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조작을 하려면 한 60%까지 우리가 미는 후보가 득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있죠 다 까보지 않더라도 통계학을 이용하게 되면 천 표 가운데 무작위로 500표를 뽑아 가지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500표를 집어넣으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궁금하게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인 게 아니 공 박사님이 무슨 뭐 그걸 투시하는 능력을 가진 분도 아닌데 아니 천 표가 지금 우편 집중국에 딱 도착해 가지고 성북구 성관 1원들 이동하기 전에 천 표가 도착했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목표하는 관외 우편 투표 득표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몇백표 정도를 끄집어내고 그냥 예를 들면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다 기표된 몇백표를 그냥 집어넣으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러분들 찢어 가지고 1번 몇 개 2번 몇 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이제 오늘은 2번을 볼 건데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편집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이 표를 얼마나 바꿨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 장기 체류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장영우 대표께서 관외 사전 우편 투표 배송 과정 조작 유행 1번입니다. 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 거 아니까 전국의 여러분들 우체국 배송 조회 웹사이트에서 272만 4548건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도저히 이런 작업을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72만 건의 여러분들 관외 사전 투표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250개에서 다 여러분들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돌린 겁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냐. 이 사람들이 주로 조작이 발생한 것이 1일차입니다. 1일차의 여러분들 우편 투표가 24시간 안에 여러분들 배달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23시간 이상 밤을 지시해온 그런 투표지가 예를 들면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야 되는 우편 투표 봉투가 11678개가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 2,568개는 1일 배송 우정사업의 기본원칙인 당일 다음에 여러분들 배송으로 다 2,568통이 배송이 됐는데 9,110통이 배송이 안 된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9,117통.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시간하고 그다음에 떠난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 조사를 해보게 되면 도착한 시간하고 도착한 시간하고 도착한 시간 나오죠. 4월 11일 날 공시 24분에 도착한 시간 그다음에 이제 발송한 시간 성북우체국으로 발송한 시간 얼마나 우편집중국에 체류했는가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1일차 가운데서 30시간 이상 초과한 여러분들 우편봉투가 45%가 나온 겁니다. 45%.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55%는 제대로 갔는데 45%에 해당하는 63만 9,673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배송시간이 하루를 초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일차 평균 배송시간은 20시간 50분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이 2013년부터 1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걸 완전히 파괴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45% 표수는 63만 9,673표 이게 전부 조작이 안 됐겠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 찾아낸 데가 얼만고 하니까 총 47개 선거관리위원회 81개 선거구에서 그런 관외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의심받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우편집중국 선거가 끝나고 우체국에 가고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가 우편집중국에 갔는데 우편집중국에서 예외적으로 오래 머문 오래 머문 우편투표 봉투든 봉투를 까지 않고 거기에서 봉투를 바꾸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늘 여러분들 본 것은 바로 우체국과 우체국에서는 배달했는데 선관에서 안 받은 겁니다. 제3의 장소에 가고 뭡니까 바꾸치게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우체국에서는 배달 완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역선관위는 접수기록이 없다. 다른 모처에서 하룻밤을 세운 다음에 배달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편투표 봉투가 외박을 한 겁니다. 이런 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냥 대만처럼 하루에 여러분들 다 투표하고 투표소 바로 그 현장에서 뭡니까 정권의 분산대가 다 여러분들 계산하고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수적인 정당들이 승리해 가지고 선거법을 완전히 떠들고쳐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 가지고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체국의 배송기록은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성북구 선관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통이 전달됐다가 다 이런 결정이 됐는데 성북구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이 분명히 여러분들 먼저 수량 확인하고 전달했는데 지역선관위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새로운 유행을 조작유행 2 우체국과 선관위 배송 과정에서 우편투표 봉투 바꾸치기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가 대전시 서구의 4월 10일 날 7,936표, 7,010표 이렇게 여러분들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가벌 선거구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사전투표 1일차에 1만 4,946동 이게 합치게 되면 1만 4,966동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0일에 대전 서구 선관위가 접수한 봉투수는 0건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배달 완료 기록이 있는 겁니다. 1만 4,946동에 대한 배달 기록이 있는데 대전시 서구 선관위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배송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체국 배송 기록이 4월 11일 날 1만 2,109표를 배송했다고 한 겁니다. 어디에 대전 서구 선관위에 배송했는데 이게 대전 서구 선관위는 접수 기록이 한 표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제3의 장소에 가서 밤을 새면서 바꾸치기가 이름때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체국 배송 완료 시점인 4월 11일 2시 30분과 12일 최초 접수 시점인 13시 5,6풀 사이에 1만 2,109통에 23시간 이상 어리선가 밤을 지시하고 배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투표 봉투가 외박을 한 겁니다. 우체국은 배달했는데 지역 선관위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걸 추적 안 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했겠죠. 우체국 배송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1만 2,109통이 2시 30분에 배송 완료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받은 거 없다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우체국과 선관위 사이의 배달 완료 접수 시점이 다른 시군구 서초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우체국 배송 기록에는 4월 11일 5시 23분 1만 212통이 서초구 선거관리비안에 배달 완료됐다. 집배원 박종륜 수영이는 이모 용님 이렇게 나오는데 서초구 선관위는 4월 11일에 접수된 통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초구 곱에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만 있고 4월 11일에 접수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는 4월 11일 오후 5시 23분에 1만 212통을 배달했는데 서초구 선관위는 4월 11일에 접수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입니까? 이 엄청난 작업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이름들 띄워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관외 사전 우편 투표 배송 과정 조작과 전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272만 건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선관위 250국의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다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바로 우편 투표 조작은 우편 집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우편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하고 우체국과 선관위의 배송 과정에서 우체국은 배달 완료를 했는데 선관위가 접수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 하룻밤 이상을 제3의 장소에 체류한 겁니다. 여러분 우편봉투는 관외 사전 투표자 수는 조작이 되는 게 아니고 관외 사전 투표자 수는 그냥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천매 가운데 필요한 만큼을 무작위로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이런 민원 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관외 사전 투표는 관외 투표자 수 조작은 없고 그냥 관외 사전 투표 봉투 가운데 몇 표를 그냥 빼고 그냥 특정 후보가 담긴 것을 집어넣는 그리고 방법은 우편 집중국의 장기 체류한 사이에 우편봉투를 갈아치우거나 우체국에 배송 완료했는데 지역 선관위는 못 받아가지고 제3의 장소에 갈아치우거나 두 가지가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는 어떻게 조작하느냐 여러분 관내 사전 투표는 너무 중요하고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소 3484개소에서 사전 투표가 완료가 됐을 때 몇 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지 투표함 속에서 투표지 개수가 몇 개인지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먼저 지역 선관위로 이동됩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천표를 쑤셔 넣든 이천표를 쑤셔 넣든 삼십표를 쑤셔 넣든 아무도 여러분 체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 투표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전 투표를 여러분들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고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투표장을 방문해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함 일렬번호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그렇게 하면 딱 여러분 선거가 끝나면 1일차 실제 사전 투표자 수 몇 명 염창동 몇 명 서초동 몇 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집계가 돼가 여러분들 발표가 돼야 되지 선관위가 결정한 사전 투표를 발표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임의로 결정해 사전 투표를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청량회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위는 반드시 참관해야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사기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걸 쑤셔 넣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언제 완전히 여러분들 드러나게 됐는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 한국인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복이 온 겁니다.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세상 만방의 여러분들 알려준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 복이 은혜가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여러분들 사전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 투표자 3만 7771표를 더블당 후보 함께 전부 다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완전히 뭡니까 까발려진 겁니다. 고맙게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께서 너든 감이 없지 않지만 사전 투표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줬고 동시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키 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 사전 투표자 수를 위조하는 조작하는 그 문제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전 투표를 완전히 폐지할 수가 없으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후적으로 후기를 통해 가지고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자가 가게 되면 펜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모시 그래서 이렇게 사인합니다. 그러면 그거 역으로 사전 선거는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으니까 사후적으로 그냥 사전 선거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11번호 1134에서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그럼 홍길동 임극정 임사임당 율곡 이순신 이렇게 쫙 나갈 거 아닙니까 딱 맞추면 뭡니까 서초동 서초 1동에 관내 사전 투표자 수 몇 명 관내 사전 투표 몇 명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걸 쫙 적게 해가지고 이런 뭡니까 합산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사전 투표 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를 관철시키기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하리라고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사전 투표자 수의 카운팅 이거를 향해가지고 여러분들 총력 을 기울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참 공부하는 게 재밌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이제 완전히 박사기가 되실 박사들이 다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전편이 다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 선관위 작업을 한번 회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치명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좋은 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호식님이 전산 조작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기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사전 투표율을 조작해가지고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뭐를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득표수를 사전 투표자 수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재검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투표지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 개표자료를 분석해보면 부정승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개표자료 분석이란 말까지 건넬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딱 보면 압니다. 경기도에서는 시장군수 시위원 도의원 등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더블당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정당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감 선거도 국힘소송이나 마찬가지인 보수 후보 우파 후보가 큰 표자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유권자가 똑같은 시간에 선거를 했는데 경기도지사선거는 더블업류당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이것은 배춘이 파살표 투표지보다 더 확실한 선거 조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이와 똑같은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천안시입니다. 천안시는 지역구가 3개이기 때문에 3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천안이 좌파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3명 모두가 더블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천안시장이 무슨 일로 해서 공석인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천안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천안시장은 국민의힘당 후보가 더블당을 이기고 당선된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와 b라는 두 학생이 있다. a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점수가 각각 b보다 높았다. 그런데 총점은 b가 높았다. 조작 프로그램이 국회의원 선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보궐선거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조작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2014년부터 여러분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되었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성은 전부가 여러분들 암세포로 여러분들 다 그냥 전의가 된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 이게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수준까지 여러분들 파고든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선관위 관계자들이 아무리 악을 쓰더라도 선거 부정을 이제 덮을 수는 늦은 겁니다. 왜? 왜 늦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선거 조작은 숫자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중앙선거관리비원회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배움이 깊은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전산 조작하고 기획하고 해가지고 뭡니까 표 이동해서 여러분들 땅땅땅 누가 이겼다 그거에 익수할 겁니다. 그리고 득표 수를 조작한 그 증거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영혼이 남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덜미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 지사선거입니다. 관회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각 그래프입니다. 엄청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입니다. 그냥 한눈으로 봐도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통해 당선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통상 관회의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는 조작이 좀 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으면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에 무척 주의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차익각 그래프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좌우대칭의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지게 되면 이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덮어주더라도 언젠가 이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작을 한 것이 100일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제조 생산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2017년 대선 이후에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9번 부정선거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배반한 자들이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이들 역시 집에 가면 다 한 집에 여러분들 가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일 겁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입니다. 그럼 경기도의 여러분들 42개가 가평군 양평군이기 때문에 양평군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령과 김은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색종의 물감을 묻혀라 여러분들 반으로 접을 때 나타난 데칼코마니 모양입니다. 엄청난 조작질들 한 겁니다. 그래서 김동령 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전산 조작의 힘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역의 개입은 다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쑤셔넣는 방법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관건이 바로 투표수 레벨의 사전 투표자수를 카운팅 개수하는 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최후의 방어선은 국민들이 왁왁거리게 되면 마지막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마지막과 이름 저항할 것이 사전 투표자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를 저항할 겁니다. 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최소한 무언을 할 수 있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호식님 말씀이 고향이 천안시라고 하기 때문에 천안 조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안 조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충청남도의 4.15 총선의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x축이 선거구입니다. 축청남도 y가 이름 차이칱 크기입니다. 천안값 천안을 천안병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이것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여러분들 해킹도 아니고 이것은 중국 공상당의 해킹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의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양정철과 이근영의 작품인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산 조작을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사전 투표를 뻥튀기해 가지고 여러분들 위조 사전 투표 자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대 2016년 부분적으로 조작이 있었지만 전면적인 조작은 거의 없었던 2016년의 20대 총선에 사전 투표율이 12.2%였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 투표율이 26.7%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사전 투표를 뻥튀기해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수 유령 사전 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게 여러분들 천안에는 천안갑을 병 그냥 참고로 정진석 의원이 있는 공주 청량 부여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갑의 문진석 당선자 당일 투표 득표율 45.34% 사전 투표 득표율 49.35%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 4% 국민의힘 당일 투표 득표율 51.63% 사전 투표 득표율 표를 빼앗겼으니까 47.92%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 마이너스 3.70% 이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천안에서는 이렇게 조작이 좀 적었네요. 박완주 천안을 당일 투표 득표율 56.17% 사전 투표 득표율 58.84%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2.67% 국김의힘 당일 투표 득표율 37.37% 사전 투표 득표율 34.89%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 마이너스 2.48% 여러분 좌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훔쳐가 돼줬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작을 다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대 선거에 대부분 사전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조작에 필요한 유령 사전 투표율을 확보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봐도 봐도 아름다운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대선 26.06%를 36.09% 올린 겁니다. 그 차이만큼 뭐죠? 사전 투표율을 확보한 겁니다. 그걸 쑤셔 넣어준 겁니다. 총선 2016년에 12.19%를 26.7%를 올려준 겁니다. 그거를 차이만큼 쑤셔 넣어준 겁니다. 200 한 90 몇 만 표고 대선은 240만 표 정도입니다. 이 차이가. 지방선거 2014년 11.5%의 사전 투표율을 2018년도에 20.1%에 끌어올린 겁니다. 그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2022년도에 왜 크게 변하지 않았냐.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겁니다. 그렇다고 조작 안 한 게 아닙니다. 11.5에서 20.6%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했느냐 다 나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15 총선 전국 규모가 279만 표 정도 넣었을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은 24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 투표를 뻥튀게 하 위조 투표율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 투표소와 측정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노력한 겁니다. 부정선거 방지대가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결사적으로 선관위 관련자들이 캠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자들을 못하도록 cctv 다 가리고 캠코드 다 못하도록 사용하고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다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되면 다 파괴해버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율이 다 뻥튀기니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수기로 수기로 대만 다 수기하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매들 며칠 며시에 여러분들 한글을 1번 2번 3번 하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조작질을 해온 겁니다. 대만처럼 간단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노후 문제뿐만 아니고 자식들의 앞날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의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재 1호와 같은 기회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성정친구와 달리 마이웨이를 외쳤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든든한 백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노후 문제고 자식들의 앞날과 관련된 문제라 생각하시고 다방면으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금융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국민들한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발표한 겁니다. 가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로 15%대 여러분들 100명 가운데 선거인수의 10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00명 가운데 15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는데 22명이 왔다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15명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은 15%대인데 22%로 발표를 한 겁니다. 얼마를 뻥튀기 했습니까 7.5%를 뻥튀기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여러분들 실제하고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를 확보한 겁니까 37771표를 조작할 수 있는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디서 넣어줬냐 2번 3번에서 넣어준 겁니다. 2번에서 먼저 전산 프로그램 돌려서 조작하고 3번에서 먼저 실물로 된 위조투표율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은 언제 시작됩니까 사전투표가 실시되게 2, 3주 전에 선거인수 확정이 되게 되면 얼마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이길 것인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은 2명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준 겁니다. 염창동 투표소에 사전투표소에 투표자가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면 세 번째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표를 쑤셔 넣어 주는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투표당 한 표에 더블당 후보의 표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가동해 여러분들 올려주고 나중에 실물도 된 위조투표지로 그냥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염창동입니다. 선거관리위는 8,471표가 염창동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647명만 투표장에 등장한 겁니다. 2,824표는 선관위가 만들어 준 겁니다. 2,824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만든 3만 7,771표 가운데 염창동에 2,824표가 투입된 겁니다. 전산상으로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로 투입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입니다. 3분의 1은 뭐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두 장당 한 장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겁니다. 이제 크게 다 밝혀낸 겁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든 총선이 공정선거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바로 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한테는 전혀 뜻밖의 뜻밖의 한동훈이라는 그런 정치인이 아웃사이드로서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더하고 힘을 규합해가지고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죠. 어떻게 나라에서 몇 천 표를 뭡니까 그냥 쑤셔 넣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이야기죠. 투표장에서 100명 가운데 15명이 나왔는데 22명이 나왔던 이러면 이렇게 구라로 뭡니까 공갈로 거짓말로 발표한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에 여러분들 1년에 9천억 예산이 지원됩니다. 3천 명의 지원이 있습니다. 간이 얼마나 크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선거를 사기를 치고 뭡니까 사전투표장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3만 7771명이라 여러분들 뻥튀게 해갈 그걸 전부 다 쑤셔 넣고 뭡니까 그런 자료를 뻔뻔히 발표하고 그게 나중에 다 발각이 돼가 뭡니까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 나이에 선관위를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내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나도 물러설 데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이런 선거 문제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파헤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2824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 아닙니다 중국 공상도 아니고 누가 쑤셔 넣어줬습니까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비인회 내 외부에 한략했던 자들이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발표된 자료입니까 누구 이름으로 발표된 자료를 분석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인회가 최종조를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 나온 겁니다 따라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선관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선거관리비인회가 조혜주와 권순일과 그 외에 관련자들 다 여러분들 문책해가지고 다 수사해서 찾아내가지고 이런 건 뭡니까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되는 거죠 집에 가면 다 가장일 거 아닙니까 선거사기를 쳐가지고 나라를 뭡니까 완전히 뭐죠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범죄행위에 관여된 자들을 어떻게 처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대한 문제에 대통령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하면 악과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악과 도구가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은 잊혀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어질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나라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뭡니까 국가를 구한 안중근 의사 수준의 이런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대통령께서 뭡니까 허리멍텅하게 다 날려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냉큼 잡아먹은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거죠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국민의힘이나 있는데 방문하셔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라 자꾸 이야기 나오네 비대위원장이 관원클립에서 사전투표 선거에 언급해 준 것은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사전투표자수 카운팅 사전투표자수 개수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못하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댓글도 달고 의견도 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애국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등촌일동이거든 173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는 3473명만 등장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들은 그걸 5209표로 뻥튀기 한 겁니다 사기를 얼마 쳤습니까 1736표를 친 겁니다 그걸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투표소 단위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착할 때마다 일렬번호 1234가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주민번호 적고 전화번호 적고 사인하고 딱 마친 다음에 전국을 다 합산해서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쏘길 염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종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에 17% 정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관내 투표 득표를 딱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언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투표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V4이 출발하는데 관내 투표 득표율에 이렇게 그래프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회복운동 사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발언을 하려고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저 양반도 뜻이 때가 많이 묻었을 거다 젊지만 때가 많이 묻었을 것을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급히 보내줘서 보고 조금은 의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따져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차별화를 당연히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젊고 13년 격차가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제 나이이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협을 한 거잖아요 세상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타협한 거죠 처음에는 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당선인 신문 때 여러 가지가 정비되기 전에 한성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찾아봐서 대안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 한성천 씨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선관위 업무를 정확히 하는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완전히 선관위를 실신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려줬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냥 판사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항복한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그냥 항복하신 거라고 보죠 항복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그 항복하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누가 잡았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잡은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불의하고 타협을 안 한 겁니다 기성정친구가 타협하지 않았고 대충 살기로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이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고 나도 이거 이러면 한 번 해볼 만하다 신발 끈을 조여 매고 그래 하자 그런데 너무나 하늘에 큰 선물이 내려온 겁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 뭡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분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대박이 된 겁니다 뭐가 대박이 됐냐 그 사례를 연구하니까 그동안 약간 미심쩍었던 모든 조작 사례를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앞으로 나라를 먹으려고 하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쪽이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제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욕을 뿌린 겁니다 과욕을 뿌려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엄청나게 조작질한 겁니다 그 조작질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채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들 논평을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실에게 투항하셨다 항복하셨다 대한민국 우파 정권인 우파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냥 손들었다 야 이거는 그냥 4월 10일 총선에 그냥 나라를 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혹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어서 윤 대통령이 뭘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뭘 했습니까 뜻밖의 여러분들 인물인 인유한 씨를 불러들어가지 않으면 혁신위원회가 쿵짝짝짝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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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않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혁신을 선거를 뭡니까 혁신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혁신한다고 야단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골로 가겠구나 정치권이 완전히 뭡니까 선거 사기실에 따라 야합을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류인 여러분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뭡니까 아까 탈협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린 365 대신 한동훈의 실체는 더 두고 봐야 될 듯 합니다 한동훈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담아야 하더라도 한동훈이 부정성을 언급한 자체가 엄청난 쇼킹한 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친중이 어떻고 그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요직이 오르게 되면 사돈 팔촌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탕을 가지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성깔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음모론을 해가지고 뒤에 뭡니까 아버지가 어떻고 삼촌이 어떻고 해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패듯이 패가지고 뭡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질시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한동훈 씨가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양반이 정치권에 완전히 금기시되었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그것만 딱 보자 이야기죠 그거는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방송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 못한다 묻어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넘치기 얽힌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얽힌 게 뭡니까 선거 사기가 어느 놈이 하면 뭐냐 이번에 내만 한 번 대먹으면 되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세력대로 여러분 대통령이 야반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아까 타입한 거 아닙니까 복잡한 거 다 제키고 화려한 여러분 의상이나 장식물 다 제키고 그냥 홀딱 벗은 상태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 타입을 하신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타입했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일 사태에 침묵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 4월 5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여러분들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울산광역시에서 여러분들 여당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에 구청장 선거까지 조작을 했는데도 당락을 바꿨는데도 대통령이 침묵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인 김기현 씨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인 김기현 씨가 여러분 울산 남구 출신이잖아요 울산 남구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 아는데 울산 남구의 여러분들 조작값 15%를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을 했는데 낙선자로 만들고 미래 더블당 후보를 낙선자의 당선자로 맡은 건 김기현 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김기현 씨가 부정선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침묵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침묵했지 않습니까 정진성차 모르겠습니까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한술 더 떴어서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뭡니까 선거를 위탁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거지 나라가 뭡니까 골로 가든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너를 세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나와가지고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사전투표 문제 있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뭡니까 그런 짓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못하잖아요 나경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정진성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설켜가지라면 다 해먹는 겁니다 국민이야 죽든 나라가 망하든 그래서 구한말대 나라 골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공정성 문제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을 겁니다 어떤 복을 받냐 우파 여러분들 노선에 서 있는 시민들은 60에 70% 이상 정도가 선거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차별화가 된 거죠 4년간의 이런 긴 여정을 선거 부정 문제와 싸워오면서 거의 두 번째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언급한 거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는 그러나 지금 정치적 실세가 아니니까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런 힘은 본인이 사심을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심을 내려놓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극찬하는 건 아니고 그 일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린365k님은 계속 그냥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점의 문제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관위 문제가 보시게 되면 이 호스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단위에서 사전투표자소로 여러분들 세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전투표자 세는 것은 캠코드나 cctv를 촬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은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수기로 된 사전투표 투표자 명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순서 온 사람들 다 이름 적고 그냥 투표 용지 받아서 그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카레테리아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아주 깊습니다 정당 차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586 운동권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15 총선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양정철 씨 그리고 이건영 씨가 여러분들 주역이었고 그러면 그 주역을 움직였던 당시에 당대표인 이하찬 씨 원내대표인 이인영 씨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 그다음에 윤호중 씨 사무총장을 했던 분 그런 분들이 다 알겠죠 선거사기를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 씨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가 와가지고 4.15 총선 몇 달 전에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60석에서 지역구를 180석 정도 만들 모양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사기 기획의 이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인수는 대한민국의 한 4400만 정도가 거의 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440만 표 곱하기 사전투표율을 몇 표를 할 건가가 결정이 되면 얼마를 훔칠 것인가 할 거냐 나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한 279만 표 정도를 훔쳤을 겁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훔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기로 사전투표율 7.5% 정도를 훔쳤습니다 3만 7771표를 훔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다음 총선을 훔치게 되면 329만 표 정도를 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상정 씨한테 유시민 씨가 와 가지고 몇 달 전에 160석에서 180석이라고 왜 이야기했느냐 최종 결과 163석이었죠 비례대표 빼고 크 이름들 이근영 씨의 보정값 도표에 그대로 100% 맞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선거인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 해 가지고 몇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선거인수만 확정되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몇 표를 만들어야 겠다만 결정되고 선거인수 확정되고 몇 표를 만들어야 겠다 이건 특정 정당의 업무겠죠 그다음 선관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표당 한 표를 훔칠 건지 세 표당 한 표를 훔칠 건지 네 표당 한 표를 훔칠 건지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두 표당 한 표를 훔치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50%를 조작하는 겁니다 세 표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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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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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하면 33% 조작값 기준으로 사전투표 추표도 기준으로 한 33%를 조작하는 겁니다 네 표당 한 표 2020년도 4.15 총선거 같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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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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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네 표당 한 표를 훔치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하는 겁니다 5표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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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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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하면 조작값 기준으로 20%를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값이란 것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훔치는 기준인 거죠 그 작업들이 모든 전산 조작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에 맞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50%는 디지털 50%는 아날로그입니다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죠 위조투표지 투입이 4박 5일 안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이미 갈 때는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를 여러분들 전자투표 규리를 돌리고 수계표 해봐야 말짱황인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하는 것이 전면 수계표 뭡니까 다 여러분들 만들어진 투표함을 가져와 가지고 개함해 가지고 전자투표에 통기고 그다음 수계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수검표 수계표 했는데 이제 수계표 수검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조작해 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을 만들고 교육감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불복을 해 가지고 지역구 250 섹스 가운데 139개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55%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걸 뭉갰지 않습니까 3년 4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법원이 정거 보존명령을 내리니까 지역선관위가 뭘 만듭니까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우잖아 그래야 화재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진짜를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투표함을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인쇄소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이러면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재검표할 때 까보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하살표 붉은 하살표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이 다른 여백 다른 투표지 본드 붙은 투표지 흰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 회색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를 자르다가 뭐죠 종이 찌꺼기가 남은 이발이가 붙은 이런 사전투표지 일장기 여러분들 뭐 뭉갠 투표지 별 투표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다 덮었잖아요 인천연수는 누가 덮었습니까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천대엽 씨가 이번에 법원의 이인자인 법원의 행정처장이 됐죠 민유수 씨는 뭘 덮었습니까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재판 못하겠다고 비례대표 정당대표 3년 지났으면 뭡니까 재판 진행하면 다 다 여러분들 덮은 거 아닙니까 누가 대법관들이 언론들 다 덮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식자천거 다 덮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라가 여러분들 건재하는 것은 희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셔서 나라 건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성같이 나타나 가지고 안동헌 씨가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3시간 30분 기록 채웠다고 했네요 뭐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할 때 딴 데는 이제 다 출근들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부도 여러분들 복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딱 배운 것을 한번 종합해보겠습니다 선거를 누가 훔쳤냐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훔쳤냐 북한 해킹 노 북쪽 여러분들 중국 공상만 해킹 노입니다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보셨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종합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사전투표 1차 동안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 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방법은 주로 몇 표당 한 표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하면 그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방법입니다 조작과 기준으로 50%입니다 투표소에 진짜 투표자가 여러분들 오시고 다음 또 투표자가 두 명이 오게 되면 세 표부터는 뭡니까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반드시 가짜표는 더블당 후보가 기표가 된 도장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4박 5일 사이에 인쇄 날인에 대한 실물 위조 투표도 투입했는데 선거일 당일날 또 이중 투표하는 것도 있을 거로 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 50%이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모두가 디지털 선거 100%가 되면 좀 쉬운데 한국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뭐 재검표하는 과정에 다 발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다른 투표보다도 선거 데이터 공개가 아주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많이 발각이 됩니다 공식 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게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숫자의 그 흔적이 조작 흔적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이름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강서구청장 선거 왼쪽 10월 11일 보궐선거 오른쪽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후보자가 두 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훔친 표수하고 더해준 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20개 동에서 좌우가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선거 충남도지사선거 충북도지사선거도 다 후보자가 두 명이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4.3 마이너스 4.3 플러스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8.8 마이너스 8.8 배춘입 사전투표지만 여러분들 변호하지 말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것은 배춘입 사전투표 전 대부분 판결 받았으니까 그냥 간두고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탁탁탁 이렇게 맞는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4.15 총선에 조작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 김제시 부항군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규칙이 있고 한쪽은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규칙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제멋대로 숫자를 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게 무작위수 혹은 자연수라고 하잖아요 이건 자연수인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이건 조작을 해놓으니까 뭐죠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죠 선거 부정이 없다고 뭡니까 발병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조작한 것에 조작 안 한 걸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조작은 여러분 뭐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다 훔쳐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여러분들 각 서울의 25개 동 구해서 민주당의 차이카 플러스하고 자유한국당은 여러분 국민의당의 차이카 마이너스를 더하게 되면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거죠 관외 우편 투표는 좀 많이 했죠 이건 관외 좀 적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 무재비하게 조작을 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그냥 전체를 다 가져간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범들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경상북도입니다 많이 했지만 관내 사전투표율도 또 조작을 많이 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시게 되면 이게 대구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데지만 엄청나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구시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이게 586 운동권 출신들의 작업일 겁니다 2017년 대선은 누가 조작했는지 모르겠죠 그때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그다음에 공동성대위원장 보면 다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부산신 겁니다 2017년 대선 이때부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그전에는 또 간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조작을 안 하면 어떠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경상북도 오른쪽이 조작을 한 겁니다 경상시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왼쪽이 뭡니까 조작하지 않은 전남 순천시 광양시 국선구 차익값 그래프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차이가 나죠 이건 지멋대로입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런 겁니다 전라남도처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하면 전라남도 담량 한평 연간 장성군처럼 이렇게 지멋대로 나오는 겁니다 또 크기도 작고 차익값 크기가 작고 경상북도 고령군 얼마나 야무지 조작했습니까 더불당이 항상 플러스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 경상북도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그래도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뭐죠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의 425개 동에서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큰 겁니다 다 큰 겁니다 425대0 205대0 80대0 전부 다 이긴 겁니다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얼마나 야무지게 조작했는지 424개 동에서 전부가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 이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조작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입을 다무신 거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승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로 큰 것 4.15 총선 왼쪽 3구 대통령 425대0 546대0 154대0 205대0 대구 139대0 대전 79대0 울산 56대0 세종 19대0 4.15 총선은 이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조작 안한 데도 많으니까 85대10 203대40 234대63 3332군데에서 먼저 더불당이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3332승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2분의 1의 3408 동전을 던져가려면 3408개를 던졌을 때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에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죠 배춘입 사전투표지 문제없다고 이러면 영상 만들어내고 유튜브에 다 광고 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에 당일투표 득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3510개의 읍면동 가운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당이 사전투표에 3408군데 승리한 겁니다 4.15 총선에 3332군데 성공한 겁니다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설 연휴고 하니까 한번 복습해보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다 도덕질해온 겁니다 권력을 도덕질했으니까 전국의 3510개의 읍면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더불당이 패배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통합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425대 제로가 얼마나 큰 값인 거 하니까 여러분들 50성이면 1125조분의 1입니다 60성이면 115경 2000종과 115.2경 분의 1인 거예요 70성이면 11회 8059경 분의 1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425대 제로는 425대 제로 205대 제로 80일 제로는 도저히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70성이 11회 8050경에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숫자일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확률이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여러분들 확률을 조작을 다한 겁니다 상구 대선 결과 발생 확률 동전을 던져서 안면이 계속 3408번 나올 확률인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3408번이 얼마나 큰 숫자인 거 아니까 70성 정도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50성만 하더라도 1125조분의 1 확률입니다 불가능 확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나 이런데 모두 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대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 엄청난 악의 여러분들 대통령이 굴복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고 짐승의 길로 가는 거죠 총선 여러분들 승리 패배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힘은 엄청나게 빠질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선거부정은 대통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보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뭐죠 이긴 겁니다 더블당이 여기는 이제 X축은 선거구입니다 거의 전부 다 국민의힘이 패배한 겁니다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의 여러분들 여기가 서울의 읍면동 425개 읍면동입니다 전부 다 이긴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서울이 이긴 겁니다 더블당이 이런 미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전산 프로그램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보다 터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외국민투표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외국민투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노다지입니다 얼마나 조작했던지 호남권을 빼고 나면 더블당이 이런 플러스 24.71 제외국민투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24.71% 더 큰 겁니다 더블업 민주당이 국힘당은 마이너스 22.46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21.46% 낮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 낮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이름들 더블업 민주당이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니까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3.39 마이너스 20.04 제외국민투표를 이렇게 크게 조작을 한 겁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조작을 한 거네요 그렇게 한 보게 되면 한 50 한 40 한 40 한 2 3%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거네요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올렸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배춘입 사전투표자가 어떤지 좌우 여백이 어떤지 그따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입을 다물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께 큰 실책을 범하신 거죠 2년 동안 말씀 안 하신다고 참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 끈기와 여러분들 그의 입 무거운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놀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한테 엄청난 패착이 될 겁니다 왜 한동훈이가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가짜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뭐죠?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계속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면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가 집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일렬번호 1 쓰고 여러분들 뭐죠?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여러분들 1일차 2일차 끝나게 되면 전국의 집계가 다 가능한 거죠 그걸 대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계가 그렇게 전국에서 다 단위 투표소마다 다 여러분들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에 맡겨놓으면 안 된대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죠? 공과를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제정신을 한번 보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천몇백만 되는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기 때문에 좌파색체보다 우파색체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다 잘 안 쏟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조작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본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해가지고 발각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계는 완전히 아웃사이드인 한동훈 씨가 나가가지고 이걸 고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나라의 구군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방선거가 11.5%에서 어떻게 20.1%가 됩니까? 총선이 12.19% 어떻게 26.7% 4년 만에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26.06%의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36.9%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기준은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 숫자 기준입니다 다 뭐 한 겁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왔다는 거죠 사전투표 투표율을 왜 뻥튀게 했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한 위조사전투표자수 유령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수를 확보해온 겁니다 이걸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4년 만에 왜냐하면 대선의 사전투표자수가 1600만입니다 총선의 사전투표수가 1100만인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462만 명이 늘어났네요 어떻게 39.85%가 늘어납니까? 1600만이나 1100만 정도가 이렇게 크게 변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은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승을 화끈하게 조작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론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4월 10일 총선을 확실히 조작하려고 그런 과욕을 품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승거를 화끈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작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만든 다음에 표집을 넣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국 본동 사례 강수구청에는 강수구에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그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 보궐승은 관외가 없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1831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디서 1831표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37771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율이 실제는 15%인데 22%를 뻥튀게 해가지고 7.5%를 뻥튀게 하고 유령 사전투표자로 3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20개 동 가운데 하나인 화국 본동에 1831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하고 동시에 뭐죠? 위조투표에 투입했겠죠 여기 3분의 1은 뜻은 뭡니까? 3분의 1은 선관위가 5493표가 관내 사전투표수다 이렇게 발표한 그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3662명만 사전투표소에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작했겠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두 표 등 한 표를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가짜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이번 총선도 사전투표조사 뻥튀기를 못 막으면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통한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통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번에 발강 안 됐으면 총선에서 야무지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블당만 밀어준 겁니다 1831표를 국힘당은 손을 안 댄 겁니다 1831표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 기표된 도장표만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선거 대한민국 선거란 두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 세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 네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 다섯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만 결정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짓으로 한 겁니다 스무사 이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17% 정도 더 높게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진짜 득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더블당 후보 그러니까 신문에 발표된 22.6% 재보선 역대 최고치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이 22.6% 이게 다 뭡니까 조작된 거라니 가짜라는 거죠 진짜가 얼마냐 15%인데 투표장에는 선거인 수에 기록된 100명당 15명만 투표장에 와가 투표를 했는데 22명이 투표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선관위가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4.15 총선에서는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활용된 3,508개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온라인 사람 옮겨놓고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 때 뭐죠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도장 이미지를 다 프린트해가지고 투표 연기를 다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를 득표에서 딱 맞춰서 뭐죠 이렇게 맞춤형으로 딱 제작한 겁니다 그러면 개표 속에 있었던 표는 어떻게 다 태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재가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난 하재 사건인 겁니다 폐기물 처리 공장 물류센터 하재 폐기물 업체 하재 다 이렇게 뭡니까 하재 사건이 낮지 않습니까 진짜를 다 태워야 되니까 그래 가짜를 다 쑤셔 넣지 않습니까 이 가짜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인데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종이 찌꺼기 이걸 인쇄용으로 일본말로 이발이라고 하죠 이발이 붙은 투표지가 나와 이 팝팝하지 않습니까 아마음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투표지를 뭐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천장 수만장 필요한 대로 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수천하여 이런 투표함을 만들어 가 이런 부분에 다 제출해 가지고 재검표를 한 겁니다 다 가짜표를 샌 거죠 미친 짓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는 qr코드 잖아요 qr코드는 반드시 뭐죠 프린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짓거리들을 다 한 겁니다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어주고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조폐공사에서 간 나온 투표지들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투표함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어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 가지고 대단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인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qr코드 있으면 사전투표지니까 앱선 프린트로 현장에 출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바바바라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3년 이상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입니다 이게 3년 이상 투표함 속에 이렇게 있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직거래하는 것을 입을 다물면 화가 있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발이 이발이 qr코드 사전투표에 반드시 프린트 돼야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발이 인쇄소에서 만들다 이렇게 뭐죠 날이 무뎌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정상이라고 뭐죠 예산 써가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만드니까 선관위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배추님 사전투표지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를 누가 찍었겠습니까 이런 거가 문제가 없다고 2024년 1월 달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죠 예산 써가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이런 걸 홍보하고 있으니까 주 인간들이 완전히 정신 맛이 가버렸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40분이네요 그러면 240분이면 4시간 한 거네요 그래도 참 여러분 너무나 참 어두컴컴했는데 정치권에 속해 있고 현실 정치에서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하고 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발건을 다시 조여 매고 이 선거공정성 운동에 그런 박차를 가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나라에 그래도 구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선거 문제에 국한해 볼 때 그런 발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하고 절대로 적응적인 발언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첫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이 관원클럽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 메시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부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현재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날로그 조작을 방지하는 것은 투표관리 간 인쇄 날인을 방지해서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을 막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는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율을 15%에서 22% 정도 뻥튀기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7.55%를 뻥튀기 부풀린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37,771표를 바로 강서구의 20개 동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투입해 준 겁니다 37,771표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압도적인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총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이제 그냥 막 시작이 된 것이고 이 사전투표 자수 뻥튀기 부풀리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 단위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제가 이것을 좀 홍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특히 그 부분을 찾게 아시고 그 부분이 확산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시간 이상 방송을 했네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정말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널리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4.15 총선에 관련된 도둑놈들 4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관련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작년 때 완견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급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오전 5시 무렵에 여러분들 방송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